우리 보면 세상에 나 대신 일할 사람은 정말 많지만 살다 보면 나 대신 내 만족을 뛰어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이 살림의 영역에서 물걸레질을 대신할 그런 제품들은 요즘 정말 많지만 내 성에 찰 정도로 내가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제품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은데 너 왜 사니? 내가 사는 이유 와이바입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물걸레질의 어떻게 보면 대리인을 저도 나름 자취 10년 차고요. 살림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살리면 늘 숙제고 과제일 수밖에 없죠. 물걸레라는 그 스트레스의 살림 영역에서 물걸레의 살림 지분을 일괄 양도하게 해준 제품이 바로 에브리봇인데요. 10년 걸레질 인생을 청산한 바로 그 에브리봇. 방식은 간단해요. 이름 그대로 에브리봇 3스피니라고 해서 3개의 모터, 3개의 걸레로 이루어져 있고요. 누르는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닦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 버전이 엣지라고 해서 2개의 모터, 2개의 걸레였다면 이번에 와서는 3개의 모터, 3개의 걸레를 만나보시는데 사실 후속작이라고 해서 프로모델, 신작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3개의 걸레가 똑같다는 점과 그리고 스펙을 비교했을 때 크게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체감될 정도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가격적인 차이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홈쇼핑에서 이미 이 제품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도 정말 대단하고 구매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LG 오브제 컬렉션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 스팀 물걸레 청소가 된다는 거에 혹해서 샀던 그 제품을 아직도 가지고 있거든요. 청소기 하나를 더 드린다는 것 자체가 좀 큰 허들이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 친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또 애 둘을 키우고 있잖아요. 강아지 두 마리, 셀린이랑 오키를 키우다 보니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바닥에 오줌 발자국에 심지어 저희 강아지들이 아직 새끼다 보니까 밥을 밥그릇에 줘도 바닥에 이제 밥을 흐트러뜨려서 먹다 보니까 바닥 위생이 정말 중요하고 매일같이 물걸레질을 해야 되는데 물티슈로 보이는 곳만 훔치는 게 일상 다반사일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LG 오브제 컬렉션 같은 경우는 너무 무거워요. 정말 제품 잘 만들었고 퀄리티 너무 좋은데 물걸레 키트 바꾸고 물 채우고 걸레 빨아서 입히고 배터리 하나 더 입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손목이 무리가 오고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안 쓰게 되고 물걸레 청소가 날 잡아서 한번 청소해볼까? 이런 개념이 되더라고요. 일단 모든 걸 각설하고 제가 왜 에브리봇을 샀냐? 에브리봇 와이 바이! 첫 번째, 30만 원대의 가성비로 물걸레질로부터 퇴사가 가능하다. 요즘 보면 물걸레질도 잘하고요. 흡입 청소도 동시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 로봇 청소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만 해도 몇 가지가 되죠. 방송을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좋은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미 저처럼 다이슨이어, 엘지어, 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100만 원대의 제품을 산다는 것 자체가 망설여지게 될 수밖에 없죠.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흡입 청소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오브제 컬렉션으로 열심히 좀 청소하지. 물걸레질만큼은 우리 엄마들이 이런 잔소리 정말 많이 했잖아요. 제발 좀 한 가지만이라도 똑바로 해라. 저는 그 마음이 없어요. 물걸레질 하나만이라도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에브리봇이었고요. 30만 원대의 투자로 물걸레질을 대신 너무 잘해줍니다. 이 걸레질을 잘해준다는 거는 잘 닦는다는 거고 잘 닦는다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너무 좋다는 거죠.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2kg가 넘어가는 그 본체의 압력으로 바퀴가 전혀 없어요. 본인의 압력으로 그대로 누르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물걸레질 청소할 때마다 손목이 나간다 이런 말 하는 이유가 소나기 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힘을 여기서 느껴볼 수 있고요. 잘 닦았는지를 뭐 걸레를 떼보면 알아요. 걸레가 새카매져요. 이걸 보고 느꼈던 게 아 우리 집 바닥 현실이 정말 바닥이었구나. 그러니까 30만 원대의 투자로 매일같이 물걸레질을 할 수 있다. 그것도 내 손이 아니라 기계 힘으로. 에브리봇 와이바이 두 번째 물걸레질로부터 완벽히 완전하게 가볍하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시면요. 분섬사 걸레랑 극세사 걸레 두 세트가 옵니다. 그래서 찌든 때용 그리고 윤 끼니는 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 걸레가 오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아예 쓰지 않았고요. 이것도 너무 좋지만 걸레 손대기가 너무 싫잖아요. 걸레를 열심히 빨았는데 내가 빤 걸레는 개밥 쉰내가 우리 집 방바닥에서 나며 그러다 보면 걸레가 너무 싫어지고 코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완벽하게라는 거는 진짜 두 손 두 발이 자유롭다는 건데 저는 이 제품을 구매하자마자 동시에 쿠팡을 켜서 일회용 포를 구매했고요. 중간 패드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중간 패드 같은 경우는 구멍들을 통해서 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회용 퍼 같은 경우는 붙여서 청소하시고 그대로 버리시면 돼요. 30메가 이제 한 팩으로 오는데 쿠팡에서 기준으로 저는 6,000원대 정도의 가격대로 샀고요. 중간 패드 같은 경우는 이 찍찍이가 떨어질 때쯤이 되면 이제 교체를 하라고 하는데 몇 달째 쓰고 있지만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일회용 포만 쓰시게 되면요. 걸레 손댈 필요가 없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은 300ml 이 대용량의 물통만 채우시면 끝나요. 그리고 또 다른 완벽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물걸레질 청소를 생각해보면 사각지대라고 해서 침대 아래, 소파 아래, 붙박이장 아래 청소를 안 하게 되죠. 9.9cm 슬림한 두께 덕분에 알아서 물걸레질 청소가 가능하고요. 본체보다 살짝 튀어나오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서 깔끔하게 청소를 해줍니다. 진짜 퇴사 쌉가능. 자, 에브리보 와이바이 세 번째 강아지가 짖지 않는다.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애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청소기를 돌리면 짖거나 도망가거나가 일상 다반사인데 정말 놀랐던 건 에브리봇을 돌리면요. 저희 집 강아지들이 신경을 안 써요.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너는 청소해라. 나는 내 갈 길 가겠다. 43dB라는 고소관 수준의 소음이라고 해서 저소음을 자랑하기 때문에 특히나 요즘에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은 밤에만 살림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에브리봇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서 후회한 점은 없냐. 후회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단점을 꼽자면 첫 번째, 힘이 너무 좋다. 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청소해주고 잘 닦아주는 건 너무 좋은데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의자나 수툴 이런 가벼운 것들을 막 끌고 다니더라고요. 조명도 그렇고요. 빔 프로젝트를 올려둔 수툴을 막 끌고 다니다 보니까 제가 잘 맞춰놓은 이 빔을 화면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근데 물론 힘이 좋은 게 좋죠. 두 번째, 화장실로 직행한다. 5cm 이상의 높이는 자동 낙하 방지 센서가 있다 보니까 추락이라든지 낙하 방지가 되는데 저희 집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 낙차가 없다 보니까 그대로 직행을 하셔서 우리가 샤워하고 나오면 문을 열어두잖아요. 건식 화장실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이제 거실을 또 닦으면 이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화장실 문을 닫을 건 권장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족하고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에브리브 와이바이 30만 원대의 투자로 시간적 여유가 생깁니다. 내 소중한 금 같은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게임 하실 분들은 게임을 더하고 영상 보실 분들은 영상을 더 보고 자기 개발 하실 분들은 자기 개발을 더하고 너무 좋아요. 로봇 청소기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근데 30만 원대로 만족스럽다는 점이 저는 너무 좋고요. 물걸레 질 때문에 부부가 싸운다던가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이것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나 필요하다면 저는 한번 도전해볼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상품으로 돌아올게요. 이만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또 들어갔어 또 들어갔어 오고 싶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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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